저희 수석 대변인들이 오늘 김건희 씨 주가 조작권으로 여러 차례 합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소액이지만 주식 투자들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첫 직장 때 한 주식 투자해가지고 정말 한 2천만 원 쫄딱 날려가지고 몇 년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정말 주식 작전하는 사람들 보면 속 터질 일이고 정말 중범죄인데 잘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죠? 네,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또 다른 작전주 의혹 69억 재산 형성 과정에 제기되는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에 이어 또 다른 작전주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17년 5월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할 당시 유가증권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일명 작전주로 의심되는 N사의 주식을 3,45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N사의 주가가 급등한 당시 매출액보다 영업적자가 많은 상태였고 특별한 주가 급등 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직후 단기간에 1만 400원까지 올랐습니다. 더구나 당시 불특정 다수의 개미 투자자의 신규 사업 발표 임박, 특급재료 발표 예정 등의 허위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었고 한국거래소는 두 차례의 사이버 경고까지 발령했습니다. 금융당국도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N사 몰래 허위 문자를 발송해 시세를 조정한 주가 조작범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21일 윤석열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원래 오래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이전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김건희 씨는 대학 졸업 후 9년 동안 시간 강사를 했고 커바나 컨텐츠 10년 넘게 적자 상태였다고 윤 후보가 직접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상당한 자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윤 후보의 자리는 지속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는 자리임에도 한결같이 모르세와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없어질 의혹이 아닙니다. 주가 조작은 중대범죄입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내셨으니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 상식에 맞게 의혹이 제기되는 관련 계좌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이영만리에 계신 제외국민 여러분의 주권 행사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제외국민 투표가 23일 시작돼 28일까지 엿새 동안 115개국, 219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 각국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00km를 달려 선거권을 행사한 독일 프랑크프루트의 예술인부터 투표는 의무이자 권리라며 투표소를 찾은 미국 버지니아의 70대 노부부 1시간을 차로 달려 미국 LA 총영사관의 투표소를 방문한 일가족까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할 대통령을 직접 선택하기 위한 소중한 뜻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외국민 투표는 전체 해외 거주 유권자 200만 9천여 명 가운데 22만 6,162명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 29만 4,633명보다는 적은 수이지만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속에서도 해외 거주 우리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돋보입니다. 주권자의 투표에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권자에게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들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만리에서도 투표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주권 행사에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